안녕하세요. 저희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시작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탭과 손 이런 부분들 보다도 이 바디 컨트롤을 조금 더 연습을 하면은 조금 흐름이나 없게 쓰는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가장 아쉬웠던 거 하나는 의상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입으세요. 어두운 색이랑 지금 이 노래랑 조금 동작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. 똑같은 롤을 불리고 똑같은 스탭을 하더라도 기공기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반복력 때문에 에너지가 달라지고 뜯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지. 스탭과 손 이런 부분들 보다. 스탭과 손 이런 부분들 보다.